왕의 킬을 진단합니다. 다 공급을 준비하십시오. 백준이 집에 박카스 있어요? 아니요 왜요? 박카스 갖고 오세요. 나 박카스론 갖고 오고. 왜요? 아니 왜? 박카스론 갑자기 왜? 박카스론은 와 바크하우스 없어서 요구르트 갖고 왔는데 큰일날 뻔했네 유통기한이 8월 11일이네 질일 뻔했네 진짜 질일 뻔했네 갑세다 갑세다 뭐야 저거 자 포탑 아니 포탑이 아니라 바스틴 바스틴 죽였어 오 진짜 나이스 야 이거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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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만해 한번 밀어 이거 밀만해 밀만해 오케이 이거 밀만해 아 얘들아 이거 오면 밀만해 2명 다운이면 밀만한데 이거 A거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A거점 먹을 수 있어 지금 이거 상황이 오케이 아스 용 또 컷 좋아 미치 정클에 숨어 있는 것 봐 대기없잖아 꺄쎄 마무리해 황을 밀어야지 황을 아니 얘까진 따야돼 그래야지 얘네들 저기 뭐야 생산되는 그 양이 달라지거든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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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불게요! 방벽 불게요! 없었어요 도망갔네 저기 있네 저기 있어 뭐야 궁이야? 어 바스티온 킬! 바스티온 킬! 와 다행이다 적팀에 아주 훌륭한 메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루시우 컷!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잘 안하거든 망치지는 열심히 해도 사실 돌진은 잘 안하는데 이건 돌진 해야되는 각이야 어 가가가 밀어 밀어 애들이 지금 계속 손이 꼬이잖아 타이밍에 안 맞은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 야 루시우 빨궁 루시우 빨궁 루시우 1인궁 잘합니다 계속 가 루시우 아웃 밀어 밀어 밀고와 밀고와 이제 얘네들 모인다 이제 얘네들 모여 이제부터 깝치면 안 돼 저 저기 램 있죠 위에 한조 있습니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저기 한조라고 모르자마세요 쓰레기라 불러요 이름 까먹었으니까 한조 오케이 쓰레기 컷 오케이 오진다 개 오진다 야 야 애들 태어나는거 다 꼬였어 애들 태어나는거 다 꼬였어 애들 태어나는거 다 꼬였어 끌고만 오면 돼 지금 밀어 밀어 나오는거 다 막아 니 오는거 나오는거 다 막아 막어 씨 야 막어 야 막력 쓴다 어어 리퍼아웃 리퍼아웃 오래 없어 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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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5분 2초 남기고 깨 오 좋아 오 좋다 애졌다 아 이게 경쟁전은 여러분 이래요 경쟁전에서는 한번 이렇게 꼬이잖아 그러면 쑥 밀리는거야 밀고 갈 수 있는거야 좋아좋아좋아 안 돼. 악적. 안 돼. 나 2원 피해줘. 살려줘. 바스티온 가자. 나 바스티온 내가 갈게. 이것이 바로 자문자다. 바스티온. 깔끔했어요. 적 디바 있네. 적의 공격까지 30초. 아이고, 얘들 그래도 인사를 해주네. 빡쳐가지고 인사 안 해줄 줄 알았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여러분들 오늘 목표 팔로우가 1300명인데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려요.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나가지 말고. 하라 정도는 괜찮아. 들어오니까 벵치님은 뭐 믿을 수 있고.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고. 변기가 해소되는 듯한 경기력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우염하님. 아, 똥 저기 그 싸셨구나. 아이고, 제가 이게 파열해드렸네 똥구. 어. 감사드립니다. 우염화님으로 나오네. 이번엔 아이디가. 감사드립니다. 3,000원. 3,000원. 감사드립니다. 이거야. 이거야. 똥이야. 다음에 똥. 똥 리액션 하나 만들까? 견디 해소 리액션 하나 만들까? 그런거 하시면 안됩니다잉. 어, 알겠습니다. 거기 리퍼있어. 나의 역할은 뭐야. 저기 리퍼 뭐야. 얘들 신났네. 신났어. 아주 그냥 신났어. 리퍼. 리퍼 뒤치기 갑니다. 로돈 컷. 리퍼 좀 컷해주세요. 리퍼. 리퍼 컷했네. 리퍼 컷했네. 오케이. 오우. 라인하고 루 씨우 컷. 그리고 정크래 컷. 어, 한 안영 컷. 어, 나가지마. 어, 나가지마. 어, 나가지마. 다들 히키코 모리. 어. 주말에 우린 갈 데 없어 게임하는거야. 아, 나가지. 아.. 다음주부터 제대로 학교를 다녀야하는구나 아 미친 이걸로 난대는구나 아 궁을 괜히 썼네 놀래가지고 놀란 반자 아 놀란 반자의 궁 썼네 놀란 반자로 궁을 썼네 우선 최대한 버텨보고 있을게요 야 평소 게임에 이런 트롤해도 개 욕먹는데 지금 애교로 봐준다 야 이정도면 진짜 어 나 최대한 버티고 있긴 한데 모래가 못 버틸 것 같아 아 못 버티지 버티는 각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직 들어갈 수 있어 어 뭐야 버텨?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용감하게 오네 용감하게 오케이 버텼어요? 애들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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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오케이 컷 나 한번 나 한번 밀로 간다 밀로 간다 아 저게 리퍼 이스탈인데 뒤에 저기 안에 로드 오브 있어요 뒤에도 그게 네 어이씨 리퍼 컷 아 죽어 이건 옮기겠다 이건 옮기겠다 아 이건 안되겠다 괜찮아 지금 뭐 시간이 뭐 근데 만약에 옮기면 그럼 결국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지는거야 아 저기 동점되나? 다 옮기면요? 어 다 옮겼던 적 그랬던 적이 요새는 또 경쟁전에서 많이 없다 동점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 다음 옮기면은 한판 더 가는거지 누가 수비 누가 공격해가지고 그냥 시간제 그런거 없이? 판정성 없고 시간제는 이제 저희가 5분 남았으니까 우리가 수비면은 5분 남게 되는거고 그런거죠 아니 뭐 꼬리 내도 시간제로 하나 애졌다 애졌어 아 여기 귀신이 또 여의도 나한테 공을 썼네 총 하나 날아가는거 진짜 통쾌하다 통쾌해 총 하나 날아가는거 통쾌하다 아 우리팀이랑 상대랑 동시에 궁을 쓴거야? 디바? 하하 아 화물을 막고 있겠어 못 지나가도록 오케이 아주좋아 아 오우 좋아요 23킬 4댓 다행히 amt 나 그래도 안죽이고있어요 이거를 오케해 나 주워옴 오케이 다 주고오오 오케이 누군지 모르겠네 안보 컷 헤헤헤 컷 그렇지 야 가자 전진해! 야 너무 전진하시면 말고 아무튼 아 얘가 다 막네 그래 정면식이야 정면과 정면 야 누가 이기나 해봐 안돼! 아 미친 야 아 겐지네 그래도 라인하러 팀 죽였어 어어어 앞에서 애들 많이 시간 끌게 했어 아유 아유 실수 실수 왠지 이게 바스티온이 원래 수비할 때 굉장히 꿀이에요 맞아 어 근데 대체 누가 처지가 금이지 마운 님이에요 혹시? 아니야 처지 메달이 없어 나 은메달이 했는데 뺏겼네 뱅츠 님도 아니야? 저는 은이에요 나 방금 은이었는데 아이 미친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놀래라 아 자 이것 조금만 밀고 오는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황심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게임해야겠다 이제는 근데 이거 진짜 이기겠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막아 막아 라인아르트 방패 깬다 아 도달하네 진짜 까빈데 이거 미친 여기 왜있어 이게 아하 자 망님 아나바스티온 완벽하지 절대 안 뚫리지 그래 지금은 일단 최종 목적지만 지키면 되니까 그게 나을수도 있어 오히려 계속 스포십쇼 그냥 계속 미친 뒤 쏠게 나 쿵 한번 갈게 쿵 한번 너무 멀리가지 말고요 네네네 다시 일로와 다시 일로와 마운이 이제 풀렸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브리지로 하더니 안돼 안돼 여기서 해야해 아 이건 내가 컷 해주기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컷 해보려고 하셨으면 좋겠다 컷 컷 아 우리팀 한조하고자 빠졌네 병 어 근데 굉장히 반사 조심하세요 예예예 뒤에 뒤치게 왔어 뒤치게 왔어 어 로드오거 다운 로드오거 다운 그렇지 내가 어 저 로드오거 있었거든 오케이 어 좋아 아 야 이렇게 이기는구나 드디어 처음을 이기고 막는 게임으로 이기는 흠 그래 좀 이렇게 이기자 좀 오늘이 훨씬 낫다 어제보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훨씬 방송이 이래야 좀 볼만하지 이래야지 화려한건 아니면 시원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 암만 안걸리면 내 솔직히 볼순이 있어 아 저기서 당황해가지고 수지 플레이 어 내가 당황했어 내가 미안 방황 방황까지 쌓아나가 좋아좋아 연승가자 연승 아 이번판 파라 굉장히 잘 된다 진짜 시원했어요 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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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오른거 같다 한번에 거의 흠 가자 가자 백천이 나 골드 가야돼 뭐야 여기 오골드야 뭐야 여기 오골드야 여기 오골드야 아 나빼고 다골드야 네 네팔 공격을 중개 공격을 중개 공격을 중개 공격을 중개 이 맵은 뭐 무난하게 그냥 안아가요 나이나르트 괜찮다 괜찮아 응응 진짜 오늘 내가 리퍼해 니도 안 꺼낸다 내가 그러게 왜요 어? 나는 솔직히 나는 리퍼할 때가 나는 내가 제일 낫다 생각하는데 뭐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거 할 때가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 리퍼할 때가 더 잘하니까 흠 슬픈 현실을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슬픈 현실이지 그리고 진짜 이기고 싶어서 네 라이나르트 하는 것도 있어 라이나르트 좀 파보고 싶어 그래 어제는 어우 디바 벌써 컷 됐어? 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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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지에이슨이 실버만 노려서 잡자고 상대 실버만 누구야 당기고 싸제? 로드오그 탱커 대 탱커 어 여깄네 여깄네 야 요 잡아주고 요거 아아 왜왜왜왜왜 아 미안해 야 로드오그 단신이 살았네 아 미친네 아 그래도 잘 막은 것 같습니다 상대 메이다운 야 야 상대에 리더메이커가 있네 쟤네들 금이어서 좀 하긴 할거야 못하면은 솔직히 팀도 말렸지 자 왼쪽 상단에 리더메이커가 보이는데 아 자리야 무리하지마 자리야 무리하지마 야 누가 리더메이커가 가서 잡아라 아유 위도 어딨죠 왼쪽 위에인가요? 왼쪽 위에 네 왼쪽 위에 오른쪽에 송하나? 어 컷했네 야 우리 팀 자리야 미쳤네 너무 너무 공격적이야 어어 좋아 어어 좋아 오케이 아 도망갔네 베르시면 1인공 써도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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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하다가 그냥 목 목이 꺾여가지고 뒤로 자빠지는구나 그냥 야 아니 어디서 자꾸 저격총 소리가 들릴건데 아 여기 저 왼쪽에 어딘지 위치는 안하네 그렇지 야 막공 좋아요 로고고 오케이 메르시 거의 다운 어 좋아 메르시 어디갔냐 오케이 메르시 다운 메르시 notes 지루었다 좋아좋 WordPress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팀 자리야가 너무 앞에 있으니까 티를 뭘 내가 못 보겠어 뭔가 뭔가 시야가 앞에 고정돼있는 느낌면 어 저기하면 탈냉했네 금이 금이 탈냉을 했네 와 내가 저 느낌 잘한다 얘들아 야 이판에서 탈냉에도 빡치는데 40점 정도 이르니까 나는 배치고사에서 탈냉을 5번을 당했어 한게임당 몇백정심 떨어지는 배치고사에서 진짜 암걸렸다 어제 생각하면 정말 위로 말할 수 없이 맞췄지 배치고사 10번은 5번 탈냉 나겠다고 그중에 3번이 뱅치야 뱅치님 아 저는 다시 재접했잖아요 그걸 재접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가 좀 오래사네 젊은것이 오래 산다라는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가는데 순서없어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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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플리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니 우리팀에 한조 있다고요? 뭐 낚시요 뭐요 아까 있었나? 내가 너무 늦게 봤나? 내가 너무 늦게 봤나? 아이 미친 메르시 그래 그래 바짜야 이 자식 그래 바짜야 그러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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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순간 상대 미니스터 2명인 줄 알았네 지렸어 지렸어 고요하다 고요해 고요를 못 채워하시오 근데 진짜 고요하네 쟤네들 모여서 오는거지 뭐 혹시 왼쪽으로 들어오는건 아니네 어 빨고 빨고 오지구요 어어 오케이 오케이 개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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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 거점 거점 어 개 아 미친 3명 죽이고 상대 궁 썼다 당기고 싸가 당기고 싸야네 아이고 오우 아이고 뭐야 뺏겼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니까 어 이거 진짜 로드호우 때문이다 이거는 상대가 저기가 금이 다섯 갠데야 은이 제일 잘하네 아 그래도 상대 이제 프로 없으니까 흠 그 뭐야 뒤에 뭐가 있습니다 perks States istic 그렇지 그렇 waiver 진얘타 좋아 쟨 냄새타 좋아 게임이 되는 날이야 이 이 자식 이 자식 엉덩이를 대라 hoe 시기를 대라 거제를 시작한다 뒤에? 아니야 살았어 마무리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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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윈스턴 보내 우와! 나 죽었어 아 애들 진짜 징하네 무리하게 무리하게 하지마 오케이 좋아 쓰러져 메인 연하이씨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좀 과격해졌네요 자 한 번만 매기면 뭐 게임 오버 게임 끝 좋아 여러분 당신 노노합니다 인생입니다 이거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인생 좋은 인생 됩시다 끝까지 스트리머입니다 위치 가자 갑시다 깜짝이야 보이더러 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 이거 아 여기갔어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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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구간이에요? 아냐아냐 이 정도 해줘야돼 거점 지켜 거점 먹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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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온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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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리퍼 탔어 리퍼 포탈 탔어 아 상대 정플에 리퍼 안 내려오는거 보니까 계속 위에서 팀원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가봐 그런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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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앞에 있네 리퍼 앞에 있어 디바 오른쪽에 디바 오른쪽에 아 아 저 컷 못함 컷했나? 컷했네 어 어 좋아 아 쟤 진짜 해왕성 쟤 진짜 너무 무리하게 게임해 너무 무리하게 게임을 해 애가 이게 좋은건지 모르겠어 자 와미타니 돌아가 돌아가 포켓본 어 나 돌아갈게 나 돌아갈게 나 어 여긴 가야돼 여긴 가야돼 아 미친 못감 이게 리퍼? 이게 리퍼 어디 아 지금 리퍼 돌아갔어 리퍼 돌아갔어 리퍼 돌아갔고 상대 궁 상대 궁 아 미친 죽었다 오케이 어 죽는다 그냥 여기서 눕혀놓고 시간을 끌게라는거는 착각이였다 미안하다 안된다 애들 너무많이 왔다 그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이러는거야 즐기는건 좋은데 어 솔저가 애졌네 어 리퍼가 또 애졌네 얌욕 많이 해놔라 형 간다 아 이거 혼자 못 버티는데 이거 이거 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참 쟤야 또 궁 대체 언제 쓰려고 그래 야 궁 써라 야 궁 써 어 애졌네 어 나 진짜 애들 정말 애지네 또 이걸 또 말아먹으려고 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제발 들어가지마 기다려 기다려 어 쟤 궁감 어 뭐해 이거 어디 어디 내려가 이거 메일을 아아 아아하하핳 아 메일 병이 목받음 납치했는데 어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돼 1 1 모아 가지마 아 늦었어 이거 졌어 이거 졌어 내가 그렇게